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낸대에서는 전남 하순군 하순읍 일심리에 있는 전대병원 앞에 있는 사거리 코너 토지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하순군 하순읍 일심리 전남대학 하순병원 앞아래쪽에 있는 일심리 사거리 교차로 코너에 있는 토지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하순읍 소재지의 예각도로인 전대병원 하순병원 앞쪽의 서양로와 일심리 교차로 하동로 코너에 있는 사거리 코너 도로변에 있는 토지매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병원 건물이 바로 하순전대병원 앞쪽 도로의 정경이 되겠고 바로 근접의 서양로 도로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내용을 상세히 아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 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지는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으며 지금 보시는 일심리 마을 앞에 있는 이면이 도로에 접해져 있는 35m 도로와 8m 도로의 사이에 있는 부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는 나부지로서 지금 이곳에 여러분께서 다량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지형을 나타내는 부필지의 합병된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고 서양로와 하동로의 일심 교차로의 부근에 있는 코너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적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각형 깜빡그린 부분이 해당 토지의 위치가 되겠고 지금 하늘색 부분이 구거 도랑의 모습이 되겠으며 노란색 도로가 마을 진입도로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읍소재지로 진입하는 하동로의 도로의 35m 도로변에 지금 도로의 코너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보시는 도로가 바로 일심 교차로의 모습 서양로의 사거리 코너의 그러한 환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전남대학 하순병원 앞쪽 방향에서 진입하는 서양로의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하순읍소재지에 있는 전남대학 하순병원의 아래쪽 서양로 40m 도로와 하동로 35m 도로의 1심 4거리 코너에 있는 마을 진입도로 8m 도로 후편에 접해져 있는 그러한 두필지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교통광장 접촉, 교육상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경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 때의 토지의 형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도로의 인도에 접해져 있을 경우 앞쪽에는 35m, 뒷면에는 마을로 들어가는 8m 도로에 접해져 있는 토지로서 이곳에 여러분께서는 현재는 생산녹지지역으로서 20% 용적률 100%의 그러한 금폐우가 용적률이 해당되지만 장차적으로 이곳이 주거지로 용도 전환될 경우 큰 건물을 지울 수 있는 효율성 높은 토지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곳 노타리 부분에 홍보성이 좋은 그러한 건축물을 축조할 계획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두 필지 884제곱 267평 지목은 답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동영상으로 보는 주변 환경을 돌아보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건축물들이 전남대학병원, 하순병원의 전경이 되겠고 앞쪽에는 지금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토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는 마을로 들어가는 8m 도로에 접해져 있고 앞쪽에는 해동로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도로에 접해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곳 생산 녹지 지역에서 20% 용적률로 지금 현재 H빔 등으로 2층 정도 축조해서 도매 상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고 장래 미래적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될 수 있게 수익 상출을 기대해 보면 좋을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축물이 전남대학 하순병원의 전경도를 보고 계십니다. 1심 교차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8m 진입도로의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토지의 왼쪽 토지가 되겠고 이곳으로 주차할 차량들이 진입에도 원활한 교통이 될 거로 사려되고 있습니다. 본 부동산은 밭으로 사용 중인 토지가 되겠으며 생산 녹지 지역 건축시에는 금폐율이 2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내이나 군 조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광장위기에 간청도로가에 방문하여 상담이 요구되는 그러한 조건이 갖추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용도 지역 변경에 미래 가치적 투자나 현 상태에서 사옥 및 찻집 또는 음식점 등을 활용하실 분은 최적의 위치가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하순읍 전대병원 앞에 1심 사거리 교차로 코너에 그러한 토지가 되겠고 바로 1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왼쪽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매 가격으로는 11억 7천만원으로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는 하순읍에 있는 40m 도로 코너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셔서 미래 가치 상승의 기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선견적인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맨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좋은 부동산을 잘 평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 또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